멤버들이 신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흑콘 스루스란깐 마퍼와 엑소 엘서 하이프콘 핍백디예예 카카 팬들 이제 한 번만 다시 볼까요? 거둑 이탐 능력이 미카카 그럼 한번 볼까요? 팀5p5 약속해 뭘 약속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? 산야 라 딱 와 산야 라야 카카 엑소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항상 이 자리에 있을꺼야 말아야지 엑소가 막락마 퍼뜨로 잘라요 디덕 성불로 하이프콘 어 최연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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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말해 퍼레엘 네 퍼레엘 퍼레엘 네 아 좋습니다 저의 엑소도 우리 엑소에 돌아볼 때만 항상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폭로고 산야와 마하이티 엑소 엘 마우 깜마 폭로고 저 유티덕 성불로 나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또 좋은 이벤트로 또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뛰고 오겠습니다 제가 son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X to your title. 마지막 곡, 여기 있을게 드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리와, 뵙펠엑 10개, 치과 페인엑 스마일 온 마이 페이셜. 마지막 곡은.. 안 되어야 많다. 압수 항상 여기 있을 것 같아. 왜? 왜? 너와 이놈아 네 그럼 마지막 곡 너의 순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, I've got a smile on my face at SMILE ON MY FACE, GO! 지금까지 액스였습니다. 미안! 우와! 감사합니다!